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현민국 사회에서 대현민국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 모인 우리 대전의 모든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도 제 생각과 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